지금 막 4시 조금 넘었는데도 날씨가 벌써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비 안 올 줄 알고 나왔는데 비가 좀 오네요 오늘 저녁은 장 봐서 먹으려고 내일 아침은 일어나서 바닷가에서 커피 마실 거고 오늘은 저녁에 고기를 좀 먹어야겠습니다 고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발트의 최고 마트 바로 리미 마트 추워 오늘 많이 안 살 거니까 그냥 가볍게 이 친구랑 같이 저녁 먹을 거니까 여기다가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오늘은 고기를 좀 먹을 겁니다 800g에 가위로 삼겹살은 320g에 2.6유로 삼겹살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거 하나 사자 저거 구워먹고 그리고 내가 먹을 조리뽕 이거 내일 아침에 먹을 거 그냥 콤프로스토로 먹는 거 보다 조리뽕 먹는 게 더 좋아 그리고 여기는 우유를 우유를 이렇게 팔아 이렇게 봉투에 넣어 갖고 이게 되게 싸게 나오네 이거 하나 사자 이거 우유긴 한데 어떻게든 되겠지 가위로 자르면 어디 물통 하나에 담아놓고 먹으면 되겠지 뭐야 이거 비엔나 소세지 아니야? 아니지 비엔나는 아니니까 팔린 소세지 팔린 소세지 1.8구 소세지 야채먹으면 될까? 하나 사보자 이거 그냥 배춘 기름에 튀겨 먹어도 맛있겠다 이것만 사면 끝 나는 50% 세일? 미쳤다 뭐야 못 지나가지고 50% 세일 얘만 50% 세일이야? 이거 뭐야 근데? 소고기인가? 소고기 있긴 한데 내가 어떻게 저걸 해 먹을 수가 없어서? 야 토끼고기 토끼를 그냥 이렇게 통으로 팔아버리네 이렇게만 사면 내가 살 거 다 샀잖아 야채야채 고기만 먹을 순 없지 뭐라도 구워 먹어야지 아스파라거스 가격이 안 적혀 있어 아, 익스큐즈미 아이케 나 파운드 프라이스 오브 아스파라거스 감사합니다 하우 마치? 나 이거 사고 싶어 나 이거 사고 싶어 아니, 나 이거 사고 싶어 사고 싶은데 왜 다시 내려놔 다시 살까? 쪽파? 쪽파로 10점 나는 이거면 끝 저거 씩 어떻게 뜯는거야? 아이고 이거 이거 씨 구멍을 조금 내서 먹으면 되겠다 아 이거 싸따고 샀다가 그냥 괜히 짜롱 이거 이제 어떻게 보관하냐?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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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넘어지지 마라 제발 넘어지지 마라 제발 좋은 아침입니다 제가 국가에 들리면 꼭 하는 게 있어요 재래시장 가보기 근데 여기는 또 바닷가 지형이다 보니까 수산시장도 있어요 수산시장 가서 물고기도 좀 보고 고등어 있으면 고등어 사다가 좀 구워 먹고 그리고 벼룩시장 벼룩시장 가가지고 현지 생활 한번 체험해 볼까 합니다 일단 밥부터 먹고 오늘 또 날씨가 오전에만 좋대요 오전에 후딱 돌고 저녁에는 맥주를 한잔 하러 가볼까 생각 중이기도 한데 일단 에스토니아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오늘 얼른 밥 먹고 씻고 일단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 날씨가 나쁘지는 않아 구름이 좀 꼈지만 괜찮아 이 정도만 돼도 만족해 비 오는 날씨 생각하면 진짜 이 정도만 돼도 너무 만족해 고등어 팔려나? 고등어 하나 좀 사서 구워 먹으면 좋겠는데 육고기는 여기서 사서 먹겠는데 물고기는 모르니까 뭐 아는 거라곤 연어 밖에 없어서 사람들이 꽤 있네 이게 바닷물이야 하하 여기서 뭐 하는 건지 모르는데 낚시하나? 벤치 있는 거 보니까 뭐 낚시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네 수산시장이라면서 과일을 팔아 대파 과일 그냥 시장 개념인 건가? 이게 연어겠지? 왜 이렇게 무섭게 생긴 애들이 많냐 고등어가 없어 등푸른 생산 말이지 광어인가? 가자미인가? 내가 아는 건 연어밖에 없으니까 연어 대가리 파네 연어 머리 스테이크 해 먹으면 맛있네 연어 1kg에 14,000원 필레 수산시장이라고 할 게 없구나 여기 그냥 그냥 막 갖다 파시는 거네 우리나라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시끌시끌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거 개구리왕류이 아니야? 개구리왕류이에서 나온다 보면 수산시장 타면 여기서 끝 고등어 없어 삼치 없어 연어 위주로 파시네 정어리랑 세부당 2만원 손질돼 있는 값이라 비싼가 보다 진짜 제주도처럼 바닷가에다가 펜션 이렇게 지워놨어요 이거 봐봐 제주도 애월 가면 이렇잖아 저기 카페 있고 해안도로에 카페 있고 이런 데 여기서 수영하는 아 사다리 설치되어 있는 게 여름에 여기서 수영하나 보다 수산시장 끝내고 지금은 벼룩시장으로 갑니다 벼룩시장 고참치 뭐 살 거 있는지도 좀 가보고 이거 목도리 하나 사고 든든하게 다니니까 계속 이런 무력이 생기는 거지 아이템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내 삶의 질이 올라가 이러니 계속 사야 되는 거야 사람이 쇼핑을 못 끊는 이유가 있다니까 탈린 시내에서 조금 걸어왔다고 건물들이 이렇게 투박해진 거 보게 무서워서 뭐 다니겠어? 발트산구 자체가 조심해서 조금만 벗어나면 다 이래요 근데 여기는 좀 더 심하네 아냐 괜찮아 좀 가다 보면 좋은 데 나올 거야 여기도 많이 비웠다 비가 왔어서 그런가 날씨가 안 좋아서 그런가 데크 입찰 받아서 판매하시는 거네 지금이 비수기 시즌이고 이러니까 많이 빈 거고 다 키로당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바구니에 얼만지 잘 모르겠다 이거 다 직접 뜨시는 거 같은데 이거 어떻게 떴대 발사이즈 한 300 되겠는데 항공모함 보자 먹을 거 맛있어 보이는 게 없다 이거 시모네즈신에서 먹었던 그거다 그 스프다 반갑다 이거야말로 진짜 비비고 만두 아니야? 진짜 비비고 만두 먹고 싶어 저기 안에도 있구나 저 안으로 들어가야겠다 여기도 수산시장이 있어 여기가 훨씬 더 큰데 수산시장이 가보자 어우 생선 냄새 어우 그 주문진 건어물시장 냄새 난다 와 그거 뚫고 들어온다 고등어는 없네 연어 백살 아니야 이거? 연어 지느러미가 달려있는데 이게 키로당 6.2으로? 우리나라에서 이거 먹지 않나? 나 연어 회 먹을 때 먹었던 거 같은데 저거 사서 초장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간장이나 아이씨 저거 내가 먹었던지 기억이 안 나서 못 사겠네 저거 캡이야 100g에 69유로 집에 가서 그냥 철갑 상하나 키워? 100g당 69유로 열받네 갑자기 스위치 브레이드 중학교 다닐 때 하나씩 갖고 다니는 거 있죠 여기는 정육코너 삼겹살 키로당 5.6 멋있다 복수리 날개야? 뭐야 날개 왜 이렇게 커? 오늘만 참는다 아 드라이에이징 된다 리바이 저런 거는 유튜브가 굉장히 많이 컸을 때 그때 따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수익으로는 먹을 수가 없어 한 2주 모아야 돼 저거 먹으려고 차이니스 푸드 차이니스 푸드인데 왜 인도분이 요리를 하시지? 엘차포 저거 멕시코 마야방 이름인데 여기 먹고 싶은 게 왜 이렇게 많냐 비건 비건은 안 돼 비건은 안 돼 비건은 안 돼 제가 이 비디오를 찍어볼까? 네 네 햄버거를 한 번에 많이 만드네 안 까먹나? 어디에서? 저는 한국에서 사우드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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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우드코리아 전통시장 왕 같애 표지판이 되게 잘 나와있다 일단 지하에서부터 쏙 올라가 봐야겠다 지하에서부터 쏙 올라가 봐야겠다 전통시장에 마트가 있으면은 게임이 되나? 밑에서 구경하고 밑에서 살 것 같은데 나 같은 놈은 그렇다는 얘기죠 여기 사람들이 그런다는게 아니라 나였다면 오 여기 신세계네 여기 진짜 신세계네 이 발트상국이 이 발트상국이 원래 이런건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되나? 와 여기 물가 바가지 대박이다 마그넨 하나의 8유로야 아이씨 무서워서 사겠나? 이야 여기도 패션 암흑기가 왔구나 암흑기가 왔어 어? 뭐야 이거 이거 맞아? 어 여기가 벼룩시장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물건 갖다 놓고 파는구나 이런거 잘 건지면 뭐 나오겠다 여기는 알죠? 탈의실 없어요 무조건 목에 둘러봐야 돼 구제구나 다 구제 소파, 케이블, 가구 이런거 다 있어 그냥 팔 수 있는건 다 갖고 나왔구나 3X에서 10XL까지 있대 얼마나 큰거야?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 새끼 이거 뭐야 저 정도면은 한 7XL 나오겠다 야 너무 극단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와 맛있다 트위치 브레이더 옛날 생각나네 재래시장 다 좋은데 비싼건도 또 너무 비슷하네 말도안되게 비싸네 뭐 좀 먹을까? 여기서 환식? 점심시간 아 너좀 마시자 나의 고향이탈리아 할로? 원 칵찌고? 아 여기 시장 다 좋은데 바가지가 너무 심하다 물론 뭐 이런 데서 바가지도 쓰고 이러는 거라는데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아 이제 또 너랑 안 해볼까 커피 한잔 따뜻하게 마시니까 좋네 저것도 뭐 보내배상 받으러 온 건지 매장 앞에 몰려있네 아 나 무서우니까 반대편으로 갈래 저런 거는 걸리면 바로 집단 린치라고 알죠? 뭐라고 하는거야? 피해자 모임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위험하다는 건 확실합니다 가자 저런 거에 엮여서 좋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이거 봐 좋을 일이 없어 무서워 이렇게 바스켓을 해봅시다 아... 오케이 오케이 두씨 내려와다 이거 도와줘 오! 어 이거 어떻게 타? 5번 오케이 그리고 여기? 아 네 여기 아 이건 키드? 불가능한가요? 네 아 무서워 여기 뭐하는거죠? 아.. 제 유튜브에 찍어줘요 아.. 얼마나 오래? 오늘? 오늘? 아.. 아.. 오후까지 오후까지? 오후까지? 네 오후까지 시작했어요 오후까지 시작했어요 오후까지? 네 이렇게 작업을 하는거구나 높은데 올라가시니까 기분이 좋네 이 아저씨는 작업하고 저는 여기서 작업하는거 구경하고 이 아저씨가 어제 마트갈때도 있었고 오늘 아침 나갈때도 있었고 아직까지 있는거야 아니 이거 다 수작업으로 하는거구나 저 뒤에까지 이 기술지가 아냐 이것도 전기기술지 이거 다 끝할때까지 모르겠네 이 스케어 하하하하 너무 많아 하하하 이게 쉽다 이것은 마지막 잎 이것은 마지막 잎 마지막 잎? 아니 이것은 아.. 아.. 10 잎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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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문이 있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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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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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 아저씨 이거 여기 있는 트리들을 다 그러면 감은거 아니야 이것도 저 아저씨가 감은거야 이 불들을 다 감은거야 사실 아저씨라고 하기엔 되게 젊었거든요 아저씨는 내가 아저씨지 저 전기기술직도 수작업이네 좋네 야.. 그래도 8시부터 4시까지면은 거의 우리나라 야가다랑 비슷한데 8시 5시가 야가다 국룰인데 8시 4시? 조금 더 복지가 좋은 야가다 전기 야가다 저거 일당 100이네 혼자서 차 운전해 바스켓 올렸다 내려 줄 연결해 신기해 빡세 여기가 좀 낮다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네 밝아 밝아 여기가 아주 이 에스토니아에서 유명한 바 아랍니다 들어가 먹고 한 번 가라구케 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그냥 가요장 가요장이라는 말이 되나? 가라구케 노래방 ELC 이거 traitor strong 살피 장관 광고 15초 아... 지옥인데? 뭐야 이거? 지옥의 가라오케인데? 먹으면 맥주지 뭐 나는 맥주나 한잔 먹는거지 아! 아! 유튜버! 유튜버! famous 유튜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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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전, 저는 제 최고의 친구! 저는 제 최고의 친구! 감사합니다! 어디에 들어간다? South Korea South Korea! 네! 네! 몇일이나 한잔? 네! 4일이나? 네! 어디서?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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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간 지났어요! 런던! 정말? 네! 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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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맥주 한잔에 3.5유로 다른 데는 막 10유로 15유로 이랬는데 AFR 도 노语에 gave itié binary 세 명여iş ne? 네! 세 명여 pointing! 두 명여행 세만여행 세 명여행 세 명여행 제 이 분의 형은? 예, 저의 형은. 지금 넌 안 어ї Isn't that any? 이제 여러분의 계절이 생긴 대 이제 34살이 지ental 34살? 34살? 하하 대신? 지금 32살이 지났어 32살? 22살 어떻게 생각해? 25살? 25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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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살 23살 24살 뭐 이름? Ku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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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love Kuki What was you just saying? To the camera I can't just say it I'm stupid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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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my accent What did you say? Somebody saying something You're from London You're 25 years old Something like you're in the nation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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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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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I'm done she's smart 아요 무슨 말 I'm stupid I can't understand I'm stupid I'm stupid What do you do? 컴퓨터? 아, 아닙니다 legal PA like secretary sorry lawyers 아알리아 루야 하하 내 자세한 사람은 중 But I am not having to travel 그리고 또한 사업을 만날 수 있어 이 사업을 만날 수 있어 남순 회사 아주 좋은 사업을 채워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업을 만날 수 있어요 icate Sylvia 알 Sylvia 한국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런던 발음을 알아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아 오늘 너무 재밌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 맥주도 먹을만큼 먹었으니까 집에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뭐야 이거? 버거 앤 스시? 이거 무슨 조합이야? 버거랑 스시가 같이 있어? 정상적인 조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여긴 아직도 공사중이네